어제 새벽 인천 무의도에서 갯벌 조백의 자비에 나갔던 일행 3명이 밀려든 바닷물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1명은 구조됐지만 2명은 끝내 숨졌는데요. 이곳에서는 한 달 사이 벌써 3명이 숨지는 등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0시 해수욕장 멀리 갯벌에 나간 3명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해수욕장 앞 500m 바다에서 발견됐지만 다른 2명은 실종됐습니다. 사고 12시간이 지나고서야 실종된 2명이 수색 중이던 해경에 발견됐지만 2명 모두 의식과 호흡이 없었습니다. 3사람은 같은 동호회 회원들로 주말을 맞아 섬에 놀러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밤에 불빛을 이용해 어폐류를 잡는 이른바 해루질을 하려고 갯벌에 들어갔다 밀물에 사고를 당하는 일은 서해안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수심이 워낙 얕아 밀물 때 물이 아주 빨리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불과 20여일 전인 지난달 17일에도 같은 해수욕장에서 3명이 갯벌에 있다 밀물에 빠져 1명이 숨졌습니다. 10분 있다가 돌아서면 발바닥에서 허벅지까지 옵니다. 천천히 들어오겠지 이렇게 하다가 큰 사고가 계속... 해경은 여름철을 맞아 서해안 바닷가를 찾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갯벌 안전수칙을 강도 높게 알릴 계획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기상캐스터